아 오늘 딱 꺼야겠다 이거 아 지금도 너무 졸려본다 진짜? 아니 그 뭐지? 아까 그 추웠잖아 그 잠깐 추운데 좀 여파가 큰 거 같아 잠시만 근데 양 먹고 출발했어 아 양 먹었어 결국? 어 어 이 순간부터 좀 졸리더라고 어 어 불만해 깜짝아 아 나 순간 졸아버렸어 잘 잤어 아 1초 잤어 1초 자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어차피 욕이 내는 것도 굳이 막 부담 가져서 방송에 어차피 안 내 근데 대부분 다 안 나가는 것들이 많잖아 아 아니야 근데 여기서 잠깐 자고 아니 여기서 잠깐 자고 오히려 밥 먹을 때 더 아니야 대충 걸리면 되지 아니야 잠깐 자 어 나 진짜 죽겠네 아니야 어떻게 볼 수 있어 아니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잠깐 10분만 자 아 진짜 나 죽을 거 같아 괜찮아 자도 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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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떡해 너무 어려운 미안해 이 정도? 어떡해 아 너무 살려 끝났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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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아 안 돼 안 돼 일어나 영차 영차 안 돼 안 돼 A가 아니지 열심히 운동해 주고 있는데 아니야 난 그거 진짜 상관없어 오히려 어 자고 컨디션 좋아지는 게 훨씬 더 진짜? 응 아 진짜 딱 5분만 눈가 봐 이대로 그냥 5분만 눈가 봐 옅 진짜? 아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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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